0234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cnh입니다. cnh 은 은 동사는 타회사의 주식취득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사업 및 기타 유가증권 취득 등의 투자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1989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1994년 9월 코스닥 시장에 등록함 2009년 9월 여신전문금융업 부문의 물적분화를 통해 cnh로 사명을 변경함 당분기말 현재 cnh 하스피텔러티 등 8개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기업개요대시 1989년 8월에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2009년 9월 여신전문금융업 부문의 물적분화를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함 대시 지주사업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업무 유가증권 투자를 주요 영업내용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cnh 캐피탈 리스업 cnh 프리미어렌탈 자동차렌털업 cnh 파트너스 cnh 경영컨설팅업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이자 수익 및 렌털 수입과 cnh 자산평가 정산 및 처분이익 확대 cnh 제품과 용역 매출 증가에도 상품 매출 감소와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 cnh 급감으로 전년 대비 영업수익 축소 대시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 손실과 이자 비용 자산평가 정산 및 처분 손실 등의 증가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용이 영업수익을 상회하는 바 전년 대비 영업이익 및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국내외 금리 상승으로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 관련 수익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제품 및 용역 매출 확대 상품 매출 회복 등으로 영업수익 회복될 듯 2023년 5월 12일 기준 장마감 cnh의 시가 총액은 790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cnh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36위입니다 cnh의 상장 주식수는 3720만 주입니다 cnh의 액면가는 2500원 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cnh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 이며 동종업계 퍼은 8.7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6.4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43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405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 은 0.8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3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 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0.62배 3400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94% 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 이며 목표주간은 n-a원 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 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56번지억원 44억원 마이너스 418억원 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94번지억원 10억원 마이너스 166억원 입니다 cnh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85번지 37% 이고 유보율은 27.74% 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 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 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5.42 이며 전일 대비해서 15.58-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2.43 이며 전일 대비해서 2.1을 마이너스 0.26% 722.4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